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미너회 완판! 대세 세계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다 김종대 레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길래?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금요일 날 박정원 대령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희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박정원 대령 사태를 보면서 국방부 청와대 용산이 한패가 돼가지고 힘없는 대령 찍어 늘었는데 저는 아주 절망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보니까 해군 군 검사들도 박정원 대령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병대 전체가 저는 박정원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박정원 대령 편이라기보다는 진실과 정의의 편이겠죠.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 반사까지 박정원 대령의 구속영장을 길게 심리도 안 했어요. 구속영장 48페이지인데 그거 읽는 것만도 몇 시간 걸릴 건데 오후 1시에 들어가서 6시 45분에 딱 기각돼서 나왔다. 그 영장도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군검찰단이 청구하고 군사법원이 심리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그런 게 난 도대체 국방부 장관이 군을 우습게 보고 있다. 이 군을 모르는 당사자가 국방부 장관이구나. 이제 법무관리관 통해서 군사법원에 아주 그냥 뭐 저기 뭐냐 당연히 그냥 지시 이행할 걸로 보고 검찰단한테 세게 조지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 뭐 장관이 이거 밥 먹다가 체할 노릇이야 지금. 내 부하들이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야. 이 사법질서를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는요. 사실 군 판사의 자율재량권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군에서 사법기관 중에 힘이 제일 센 데가 어디냐. 방첩사예요. 그 방첩사의 군검찰이 끌려다녀요. 그 군검찰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근무 연수가 좀 되고. 방첩사가 기무사하고 좀 다릅니까? 그게 이름이 바뀐 게 방첩사입니다. 기무사에서 방첩사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뀐 지가 언젠데요. 이 정부 출범하면서 그것부터 했는데 그래가지고 과거 기무사 때 개현문건 작성한 자들 다 연책시켜주면서 이름도 슬쩍 바꿨는데 기무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가 그 안보지원사가 방첩사로 이번 정부에서 또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방첩사예요? 이런 걸로 내가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그리로 셉니다? 제가 방첩사로 바뀐 걸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게 믿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이 방첩사가 제일 세요. 장교들 인사 조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인사에 개입하고 인허가를 하고 사찰을 하고 아주 골때리게 힘이 센 기간이에요. 한 인원이 5천 명 돼요. 그 다음에 군 검찰이 센데 여기에서 군사 경찰이 한 6천 명 되고 전군의 관련 조직까지 하면 인원은 군사 경찰이 제일 많습니다. 만 명. 그런데 이게 군 검찰에 비해서 하급기관처럼 돼 있다고. 마지막으로 제일 약한 게 군 판사예요. 주로 소령들이 판사하거든요. 법무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수기가 돼가지고 도대체 군 판사들이래 보면 뭔 자율성?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시에 아예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개혁안까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군이 반대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이제 2심 고등법원은 폐지됐고 1심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군사법원만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 보통 군사법원 이게 중앙지역 군사법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군사법원에 담당 판사가 장관 대통령 아랑곳하지 않고 기각 딱 박정훈 대령을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군의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군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정권의 주구가 돼서 사법 피해자나 만들고 이런 기관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 결정을 보면 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박정훈을 지키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박정훈 부하였던 해병대 수사단의 일부 인사들이 광역수사대장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검찰 조사에서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지시 안 하고 번복하면 제가 갔을 겁니다. 경북경찰청으로. 와 이런 진술을 했다네? 난 요즘 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홍범도 장군이 가르쳐준. 이게 어쩐지 3년 전에 홍범도 장군이 기환할 때 공군 전투기가 호위하고 그러더만 그리고 육사에서 재막식을 하더니 보라고. 이게 과거에 국방경비대의 군사영어학교를 뿌리라고 하는 육군사관학교가 어떻게 영어학원을 학교에 뿌리라고 합니까? 그래. 광복군 독립군은 다 부정하고. 그래다가 2021년에 딱 이게 박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기환하고 육사교정에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홍범도 장군과 이회영 선생 다섯 분의 흉상이 서는 순간 정신이 똑바로 벽혔다. 군대가 바뀌었다. 그 힘이 박정원을 지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가 이제 군사법원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군의 법무관들이 일단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만 동시에 이것은 이제 윤승주 일병 2014년 사망, 이예람 중사 2021년 사망 이 장병들의 피해대가 그 희생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국민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법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결과 이제 군사망사건에 대한 것은 민간경찰이 수소하도록 만들었던 그 제도의 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이예람이 살아있는 박정원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이예람과 윤승주는 죽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초동수사 때 온갖 조작 은폐의 희생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예람 중사 같은 경우는 초동수사 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죽음까지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그런 정말 군인이 그랬는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로 바꾸고 2차 가해가 있고 이러니까 사랑이 막힌 데서 더 이상 하소연할 데가 없는 데서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그냥 반기한 것이 아니라 민관군이 모여서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날 사법질서다. 그때 박정훈 대령이 우리 위원회도 출석을 했었어요. 제가 각군과 간담회 할 때 오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예람 중사의 죽음으로 장병들의 희생을 딛고 일어서서 만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새로운 사법질서가 군 안팎에서 이것이 이미 내재화됐고 그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버럭화를 내고 사단장 처벌하면 사단은 누가 지을 거냐 이따위 말에 대해서 군이 절대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법원이 인정했다. 아니 올여름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폭염이 오는데 이렇게 청량감 있는 소식을 제가 내가 이런 거는 진짜 맨정신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을 잘 보내셨다. 행복했습니다. 군판사도 소속은 군이지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뭐 헌법과 법률,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항상 이거는 입에 주술처럼 외는 대목인데.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보아서 다 초동수사에만... 이런 글을 주셨어요. 마루아님. 영장 내용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고 이윤주 님이요. 키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압박도 버텨낸 덕을 본 것 같습니다. 군 법원의 영장 기각은 1%의 기적처럼 보입니다. 진실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다.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아, 이 뉴스들 다 보시네? 그럼요. 저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지적이 아니에요. 군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거의 채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막아낸 결정적 기여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군 검찰이 3번 압박했습니다. 이것도 잘 언론에 안 나온 얘기인데 내가 취재한 건데... 군 검찰이 8월 4일인가? 이때 박정환 대령을 항명수계로 입건했지 않습니까? 입건할 때, 이건 일단 입건을 한 거고 해병대 사령관을 쫓아갔다고 제가 알기로는 3번 쫓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 진술을 받겠다고 거기서 분명히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하지 말라고 내가 지시했다라는 말을 해병대 사령관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속도 시키고 이 항명죄도 다 성립이 되고 또 그 말을 기대하고 항명죄 입건을 한 건데 해병대 사령관이 버티네? 그러더니 지난주에 국방위원회 나와서는 거꾸로 해병대 사령관이 너 임종득 대통령실 안보 2차장으로부터 전화받았다. 사건 계획서도 내라고 하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이래서 그 사람이 전화 왔다. 이거를 갖다가 폭로해버렸어요. 옆에 앉은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얼굴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하얘졌겠네. 하얘지니까 그냥 의원들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저 해병대 사령관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러네. 몰랐다네.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해병대하고 직접 외압이 오고 가고 뭐 이렇게 압력이 오고 이런 걸 또 모른다고 쌩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완전히 그냥 방송이니까 욕은 못하겠고 XX가 돼서 완전히 개털 국방부 장관 저 영혼도 없고 얼도 빠져 있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결제할 땐 또 시원하게 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저게. 나도 결제도 시원하게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원하게. 그게요. 나 참 진짜 이거 자꾸 거짓말 들어가는데 내가 미쳐 진짜. 결제를 한 정도가 아니고 저기 옆에 전화교 국방부 대변인이 앉았는데 사단장. 저기 수사 어떻게 생각해? 사단장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공정한 수사로 비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정책실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사인 쫙 해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 잠깐 남으래. 그래가지고 15분을 얘기를 더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건 국회에서도 바른 말을 안 하시는데 후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사단장이 형님 대상자로 경찰에 이첩이 되면 정상적인 사단 지위가 안 된다. 직무대를 임명해야 된다. 누가 좋겠냐. 그래가지고 후임자까지 선발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다. 사후대책까지 다 짜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 국회에 나와서는 확신이 없이 찜찜하게 결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그런 정신머리로 국방장관을 하실 바에는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용퇴하시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그런 얼빠진 지휘관은 없다. 우리 군대에. 아니 자기가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아니다. 뭘 좀 얘기를 해야 대통령도 실드를 치는데 지는 또 빠져나가려고? 확신 없이 했습니다. 저 알고 보면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용산은 더 화가 나지. 저 봐 저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다 지살 국리하고. 그런데 말 똑바로 하는 건 해병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용산에서 특히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 말 한마디, 입장 한마디 못해요.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확실해야 돼요. 소신이 있어야 되고. 12.12 사태 때도 노지영 국방부 장관은 어디 가서 숨어 있어가지고 아무 대응을 못했잖아요. 거기 계단에서 잡힌 거 아니야? 신군부고. 잡혀가지고 나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 그렇게 타고 찾아왔는데 그래 지하실로 숨어더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바꿨다고 그러는데 왜 바꾼 것 같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바꿨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말이죠. 임종득 2차장은 작년 6월에 집에서 앉아있고 아주 편히 쉬고 계시다가 갑자기 용산 전화받고 졸지에 부임한 사람이에요. 그 전임자 신인호 2차장이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잘렸어요. 3개월도 안 됐지, 사실은. 왜 그랬냐? 그 사건 의혹인데 언론이 취재하다 말았지. 중대한 비리와 과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쉬쉬하고 건강상 이유라고 그랬다고. 그러다 졸지에 불려나왔다고,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직무를 시작했는데 국방부가 2차장 담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최수근 상병과 관련해서는 7월 20날부터 안보실이 해병대에 직접 전화해서 수사계획서를 내놔라 그랬다. 사건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그랬다. 그다음에 이첩할 당시에는 수사서류를 보내라 그랬다. 전부 2차장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인데 이것도 언론에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걸 제가 미리 예고편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2차장이 몇 번 대책회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과에 대해서. 이첩 전까지도. 그런데 이거 하나를 못 막아냈잖아요, 이첩 되는 거를. 당연히 무능력하다고 찍힐 법하죠. 더군다나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계속 논란에 휩싸여 있느니 딴 데로 보내버리는 건데 그게 또 국방부 차관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국방부 차관으로 옵니까, 그래? 이거 뭐 사람 놀리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있어요. 요자가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 때 윤 대통령한테 해병대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화가 버럭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군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그때 국방비서관인데 원래 군인이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 특히 국방비서관으로 오면 최소 2년 근무하는 겁니다. 하나의 보직에서, 더군다나 이런 중요직위에서 이제 1년 남직 근무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국방비서관도 자른다. 그걸 군으로 원복시켜버린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비정상 인사죠. 당연히 지금 보직 진급 인사 시즌이 아닌데 현역 군인을 그렇게 내보낸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책임을 묻거나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이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 가서 대기 중에 입건이 돼야지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 신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불똥이 그러면 어디로 튀겠습니까? 이제 입단속 시켜서 저 멀리 구석지에 쳐박아나야 이거 벌써 꼬리 자르기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저 벌써 12번 고발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꼬리 자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덮어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맨날 국회 운영이 불려나갈 거고 맨날 법사위에 불려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번 전에 치워놔야지. 이걸 치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차장도 치워놔야지. 그럼 안 그러면 또 국회 운영이 연다 그러고 법사위 국방이 연다 그러면 어떡할게요?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증인 신청을 하면 여야 간사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자. 옆으로 빼자. 얘들이 있으니까 자꾸 냄새 난다. 이거 아니요? 제가 설명이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명쾌하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 이상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막 혼자 칭찬하면 좀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칭찬을 전해드릴게요. 역시 멋있는 김종대 의원님 뭐 이런 걸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더 멋있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자세로 대통령실의 안보 참모들이 근무하면 저렇게 욕 안 참먹어요? 그 말씀이라고 그러십니까? 당연하죠. 저도 그거 근무해봤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한 군사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임기훈 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국방보좌관이라는 직인 없습니다. 군사보좌관. 군사보좌관이라는 건 국방부에 있는 직이고 대통령실에 있는... 군사보좌관, 국방보좌관 이런 직인 없고 국방비서관을 착각한 거예요. 그걸 해병대 사령관이 착각해서 박정훈 대령한테 대통령실 국방보좌관이 보고하던 중에 VIP가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함이 약간 틀리게 표기가 된 거죠. 이런 것까지 제가 정정 다 해드려요. 본인들 당사자가 실수한 것도 제가 정정해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바꾼다고 해서 그게 과연 덮어지고 국회에 출석 안 한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겠냐 싶은데 양평고속도로, 구부러진 고속도로도 다 그렇게 뭉개고 있고 그것뿐입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어떻게 육사결정입니까? 뉴라이트 결정이지. 대통령실에. 이런 거 다 깔아뭉개고 있고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국민들이 알은 이미 진시한 규명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용산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군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국방부 장관 물 먹이는 거 군사법원하고 검찰하고 아주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해병대는 버티고 있고. 그러면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수사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군검찰단 수사를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 심사시에 앞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군검찰의 진술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속은 안 된 상태에서 이 수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기능이 슬슬 이상이 발생합니다. 군검찰도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계속 수사 밀어붙여도 되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과반수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 의견 묵사라고 하는 수사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수상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분이 벌어졌어요. 내분이. 이거 개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관들 입장 정리가 될 거고 국회의 압력은 계속되고 이런 상태로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일선 그때 현장 당시의 대대장과 해병대 수사단의 광역수사단장의 진술 내용이 조금씩 알려주면서 사태는 박정훈 대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난 금요일 날 검찰의 구속영장 그거 심사받으러 갈 때 박정훈 대령이 보여준 군인다움 일종의 어떤 해병대의 어떤 군인다움을 보여준 게 전국민을 울렸다. 그때부터 여론이 폭발했다. 이게 점점 커질 거다. 이게 앞으로 20대 80의 싸움이다. 80이 박 대령 편이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동기생들 손잡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적어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의 로망이 되살아난 거예요. 맞아. 저게 바로 군인이야. 이게 전국민한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지금 용산을 깨달아야 됩니다. 김종대 의원님 칭찬 글을 지금 골라봤는데 한 100개 넘게 올라왔어요. 다 소개하면 방송 끝나니까 두어 개만 소개해드리면 멋있다는 건 기본적인 건 빼고 그건 기본값이고 DJ A5님이 김종대 의원님 조심하세요. 진행을 넘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글도 주셨고 교수한테 개편한다는 소문 듣고 있었는데 그래요? 큰일 났네. 그리고 써니님 김종대 의원님을 국회로 추방하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님 짱짱 김종대 의원님 농담도 하실 줄 아네요. 개멋져요. 설명이 시원시원합니다. 정대짱짱. 참 인기가 최고예요. 다 박대령의 귀요미라는 글도 있어요.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매블쇼에서 만든 캐릭터예요. 귀요미가?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좀 팔리려면 캐릭터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갔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수입이 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50만 돌파했는데 그 절반 이상은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채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50만이 지금 국군 장병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한강군 독립의 전통을 잃는 50만 대군을 스픽스가 얻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어떤 해방과 광복의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홍범도 장군이 우리한테 심어준 어떤 군인의 기계.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그 정신을 이제 우리가 비로소 회복하고 있다. 오늘 아주 제대로 모셨네. 저기 박정은이 보여준 군인다움이 그게 바로 홍범도의 모습이다. 방금 속보가 떴는데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바칩시다. 국방부 장관이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속보가 떴네요. 봤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용산이 밀어붙이겠다. 이거 국방부 장관 소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국방부 장관이 소신이 있는 모습을 별로 못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솔직히. 장관 못 해먹겠다 이럴 거야 속으로. 저렇게 얘기 나온 게 해군이 안 바꾸겠다 하는데 국방부가 나서서 한명칭 바뀌겠다. 이제 육사에서 해군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두고 보십시오. 해군 전후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해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해군 전후회 예비역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홍범도함은 진보정권 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진수해놓고. 그땐 그래놓고. 아까 기동민 의원이 질문하는 한덕수 총리한테 질문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바꾼 선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계적인 선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선례는 없죠. 없죠. 예컨대 소련이 망했을 때 또는 히틀러가 망했을 때 뭐 이럴 때는 바꿔야겠죠. 이제 국가 자체가 바뀐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이름은 대부분 계승됐어요. 예컨대 레닝그다그라드라는 도시가 쌍테스부르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명칭으로.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나. 그런데 멀쩡하게 진수된 함을 왜 바꿔요? 쌍테펠테스부르크.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도 김정대 의원님 고쳐주는 것도 있어야죠. 너무 완벽하면 안 되지요. 저는 홍범도 함, 잠수함 명칭을 바꾸는 것은 지금 육사 교정에서 홍범도 장군 형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논리하고는 좀 안 맞다고 봐요. 그거를 치우는 것은 가르치는 거니까. 육사 생도들에게 그거를 놔두고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이건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독립운동한 것은 평가한다잖아요. 그건 가르치는 생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치운다고 하는데 잠수함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싸운 그 경력 때문에 붙인 건데 그거를 또 바꾼다는 것은 이번에는 또 무슨 논리를 내세울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원래 육사가 교육기관이고 생도한테 그렇다, 어쩌다 말은 많지만 아니 그런 거 따지면서 뭐를 해도 앞뒤 논리는 맞아야죠. 거기에다가 군 스스로가 군은 국민 교육의 도장이라는 거 아니야. 항상 그 말을 쓰잖아요. 군대 자체가 국민 교육의 도장이라는 거 아니야. 지들 얘기나. 아니 왜 이 잠수함 명칭 바꾸는 것은 또 그러면 논리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독립운동 생각할 거 뭐 있냐. 일본 앞으로 친하게 지내. 물속에서는 정신이 더 요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홍범도 장군이 물속에서 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논리가 그거죠. 물속에서 홍범도 장군 그런 사상 따지냐 그래. 물속에서 물기신 되려고 그러냐. 이것만 한번 짚어봅시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러다가는 독도도 내주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항일독립운동 투사라서 일본 눈치 보고 이러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설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어차피 일본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야. 우리가 이 정부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반국과 세력 공산전체주의와의 투쟁이라는 뉴라이트 맥락에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식민지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이에요. 한일병학은 합법적으로 된 거고 강제징용은 없었고 위안부는 매춘산업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 군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육사에 흉상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육사박물관, 화랑대 연구소 어디에도 독립군, 광복군에 대한 기술이나 기념이나 추모물이 한 개도 없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군사 영어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영어강습소. 아니 영어강습소가 어떻게 국군의 뿌리입니까. 육군사관학교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뿌리를 만들어준 정상화 작업을 한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싫어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 흉상 설치할 때부터 싫어했던 분들이에요. 어떻게든 과거 일본군의 역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본군에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공산군이 남침할 때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냈다. 고로 일본군의 생활이 없었다면 이거 안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김종대 의원님이 딱딱에 빵 웃었어요. 이상님님 그런 걸 주셨고. 난나니아님. 월요일 수요일은 종대타임. 수요일 날 또 기대가 됩니다. 컨디션 그때까지 계속 잘 유지해 주십시오. 그럼요. 좋은 소식만 돌려봐요. 저는 나라다네요.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꾸며간 김종대의 레이다였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를 만든 광원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쓸 거 사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을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스피크스 광화무살룸 드셔도 되고요. 스피크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이 드실 수 있습니다.